채소 볶음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청경채, 대파, 당근, 죽순, 청피망, 건표고버섯, 식용유, 소금, 진간장, 청주, 참기름, 육수 또는 물이고요. 마늘, 흰 후춧가루, 생강, 샐러리, 양송이, 녹말가루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모든 채소는 길이 4cm 정도의 편으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채소는 4cm 정도의 편으로 썰어주시고요. 너비는 정해진 건 없으나 1에서 2cm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파, 마늘, 생강을 제외한 모든 채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오. 대파, 마늘, 생강은 향신체니까 끓는 물에 데치지 않고 처음에 볶을 때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료를 손질하시면서 옆에 물을 올려 두도록 합니다. 배파, 마늘, 생강을 제외한 모든 야채들은 끓는 물에 데쳐 사용하기 때문에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옆에 냄비에 물 좀 끓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향신체에 썰겠습니다. 마늘, 마늘 편이죠? 데치지 않습니다. 생강, 껍질 벗겨두었습니다. 모든 재료들은 껍질을 모두 벗겨두었습니다. 당근, 생강, 지저분한 부분 다 정리해 두었고요. 항상 재료를 접시에 놓으실 때는 깨끗하게 놔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재료가 4cm인데 대파 맛은 좀 이상하죠? 대파도 4cm로 하시거나 아니면 2, 3cm 정도도 괜찮습니다. 안에 심지어 제거하고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대파, 마늘, 생강을 따로 둔 이유는 배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닿지 말라고 이렇게 따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두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씨와 안에 심지 부분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길이가 된다면 4cm 2개 하면 되고 길이가 조금 안 되네요. 잘라서 4cm 맞추고 편썰어 두었습니다. 청경채입니다. 4cm 속에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것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고 이파리 부분이 조금 넓다면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쓰셔야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중식칼로 샐러리의 섬유질을 제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칼로 미리 제거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살짝 긁어서 섬유질을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4cm 정도의 길이로 편을 썰어 주는데 중식요리에서 편은 약간 어슷하게 썰어 주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께가 꽤 두꺼울 때는 한 번 더 잘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당근입니다. 당근도 4cm 맞추고요. 동굴에서 썰기 힘드니까 민물을 살짝 깎겠습니다. 그리고 편이어도 조금 넓은 편이죠. 그러면 반으로 발라주시거나 약 1cm 정도의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줍순입니다. 줍순은 안에 석회질이 있다면 석회질 제거해 주시고 빗살무늬가 모양이 지저분하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4cm 맞추시고 편 썰어 주세요. 양송이입니다. 양송이는 기둥 부분이 조금 지저분해서 정리했고요. 색깔이 이렇게 누롯하면 한 번 껍질을 벗겨 사용합니다. 시험 볼 때 캔 양송이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캔 양송이는 껍질을 벗겨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썰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쓰는 양송이보다 색양송이보다 색깔이 훨씬 누렇고 미끈미끈합니다.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모두 불려서 나오는데요. 수분을 제거해 주시고 기둥 잘라주세요. 4x1로 딱딱 네모나게 자르시면 두께가 두꺼워서 향이나 맛이 강함으로 포를 떠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썰겠습니다. 이제 야채들을 데쳐 보겠습니다. 야채는 볶는 순서가 녹색만 좀 늦게 넣어주고요. 거의 동시에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데치실 필요 없고 가짓수도 많고요. 그러니까 녹색 따로 다른 종류 따로 이렇게 데치셔도 되고요. 시간이 여유 있다면 하나하나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같이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데치실 때는 끄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데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먹기 때문에 수분을 없애줄 정도로만 살짝 데쳐주세요. 그리고 찬물에 한번 헹궈주셔야 더 이상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물기 제대로 제거 안하시면 나중에 볶을 때 기름이 튑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수분 제거해 주세요. 녹색 야채를 데치겠습니다. 녹색 야채는 특히 더 살짝만 데쳐주세요. 자 이제 채소볶음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녹말가루랑 물이랑 동양으로 한 수저 한 수저씩 넣어서 또는 두 수저 두 수저 넣어서 나중에 농도 맞춤 물농말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소스도 미리 만들어 두셔도 좋습니다. 청주간장 그리고 물, 소금, 흰 후추를 미리 섞어 두셔도 좋고요. 손이 빠르시다면 바로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묶아 보겠습니다. 먼저 채소볶음은 기름을 두르시고요. 데치지 않은 재료 있었죠? 파, 마늘, 생강을 먼저 볶아줍니다. 파, 마늘, 생강을 볶으면서 향을 빼주세요. 볶으면서 이때 간장, 한자금술, 청주, 청주, 한자금술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향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데쳐놓은 야채 중에 녹색 제외한 야채. 볶아주시고 녹색은 제일 늦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나게 볶아지면 물 3분의 1컵 정도, 야채가 한 반 정도 잠글 정도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데쳤기 때문에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소스, 간 맞춰 볼게요. 소금 두 손가락, 흰 유춧가루. 그 다음에 제가 녹말가루랑 물이랑 섞어서 맞춰 넣었죠. 이거를 한 번에 다 넣으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가면서 끓는 물에 농도 보면서 넣어주세요. 만든 물 농마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가 벌쭉해지면요. 아까 안 넣은 야채, 피만, 갤러리, 참경채를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유기나게 참기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소볶음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볶아주셔야 야채들이 색깔도 안 변하고요. 숨도 죽지 않습니다. 채소볶음은 소스가 많은 요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3분의 1컵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볶음은 사이즈들이 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요. 국물이 흥건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치게 까만 색깔이나 흐린 색깔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소볶음 완성되었습니다. 채소볶음 완성되면서